빨간색으로 가면 녹화돼요. 또 한 번 누르면 녹화 끝나고. 줌인 줌아웃. 눌렀다 빼 빼 형 나오면 돼. 줌인 줌아웃. 좋은 사진을 하기 위해선 줌인 줌아웃은 안 쓰는 거 알지? 보컬 타. 누나. 야 나는 왜 찍어? 나는 중요한 시간 많은데. 예비군인데 예비군. 준비관에서 찍어야 돼요. 다 탄 거니?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야 애들이. 나 이제 출발요. 난 별로 중요한 거 아니야. 나는 딱히 게 아니라. 지금 찍으면 안되면 돼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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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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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3, 4, 3, 4, 5, 6, 7, 8, 11, 12, 13, 14, 15.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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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가 그리에게 ithتم 모집할 수 이건 전체 친구들에게 전달을 하는 사람을 전달하는 도와주 반응을 공유합니다. 저는 여기에는 넷컬의 유인 creampiy regime을 저희도 내는 중저 allows 저희도 대결하는 그는 한국의 유인의 내는 아래에 영역들에게 전달한 나라가 넷컬 유료 넷컬 Part 3 중국의 중앙 이번 trois 오늘 Mon 용호씨 한마디 하셔야죠 어깨가 아프네요 엉덩이가 흔들려서 기름을 유기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용호씨 말대로 한 곡 더 했어요 앉아서 잘했어요 다들 고수라서 수고하셨습니다 다들 화이팅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우리 두목님 한마디 하시죠 오랜만에 공연 진짜 즐거웠어요 즐거웠어요 네 개장님 한마디 한마디 하셔야죠 민석이 한마디 해 어땠어 오늘 어땠어 오늘 좋았어 준호 오늘 어땠어 어땠어 뭐야 이거 왜 어땠어 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 네 오늘 사진찍는데 정말 힘들었구요 얼굴 좀 치워줘 얼굴 좀 치워줘 화면이 다 가리잖아 아니 뭘 찍었는데 화면이 다 가려 아 나 이러면 안되는데 오늘 어떠셨나요 참 잘 찍었습니다 네 자신이 생각하기에 이게 정말 괜찮은 작품이 나올거라 생각하십니까 아 오늘 공연만큼 판타스틱하게 찍겠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축하드려요 네 준성씨 오늘 공연에 대해서 한마디 하시자면 아아 민석이 민석아 오늘 공연 어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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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석아 미진씨랑 먼저 갈까 네 지금까지 촬영의 할 박정훈이었습니다 야야야야야야 야 누른거야 끈거야 아니야 안 끊었어 난 족바지로 고생했는데 아 이런 말하면 안되네 방송중 1일에 하시는 동영상 3일에